고고 프로젝트?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보안? 보이는 보이스. 보물? 보행기? 보금자리. 보은 메리. 보신탕. 어떤 물건인가요?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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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보청기. 어머. 보청기. 보청기? 보청기. 보청기. 보청기 해갖고 내장체벌까지 안 들린 게. 쓰잘데기 없다고 라우. 하지만 그래라우. 요번 참에는 인혁 귓구녕에 딱 맞게 그럼 해드린다는 게. 걱정 마셔. 보일러도 성가시로 왔잖아잉. 이 선을 할 줄 아니까. 일주일이 남해선 하려면 못 써. 쓰금쓰금은 연탄 보일러 치아 불고. 제일 좋은 놈으로 요 강아지들이랑 와서 싹 다 바꿔준답니다. 보일러 보. 보청기 보. 보 보 프로젝트. 시방 세시로 억네. 딱 복원을 지겠으시쇼잉. 한문결침서 소리오는 백금전 선생 아니여. 반갑소. 대덕마을이라. 즉 2조 참판 김공유흡이. 여기가 광산기비시 집성촌. 여기가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증 2조 참판 김공유흡이. 돌아가신 뒤에 2조 참판에 재수된 거죠. 대단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분이 이 마을에 계셨던 모양이네요. 한번 가봅시다. 석산봉 자락 아래에서 온기 정기 모여 사는 이곳이 한평군 대동면 내덕마을입니다. 우리 마을 호는 21호고 인구는 32명입니다. 숫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마는 가죽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구나. 어머니 어머니들 안녕하십니까. 잘 되셨어요. 날이 추워서 나 이불도 없고 계시네. 날이 요새 춥잖아요. 추운데 이제 보일러가 고장 나서 혹시 춥게 지내신 어르신이 계실까 싶어서. 그런 어른 계시면 제가 보일러 놔드리고. 또 요새 그 낭청 귀가 잘 안 들리는 어른들이 많이 계신다고 해서 보청기도 놔드리고 그러려고 왔어요. 우리 이쁘게 생긴 학생들은 오늘 어르신들이 보일러 놔드리려고 하는 학생들. 인사드려, 인사드려. 잘 쓰겠습니다. 손질같이 이쁜 학생들이 보일러 맹돌아준다고 아네요. 보청기는 대한민국에서 귀 잘뚝기로 최고로 유명한 양반들이 오셨어요. 우리 일단 보청기 지금 한번 놔드리려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검사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요. 여기에 계신 우리 마을민들이 60세가 다 넘었어요. 전부 다 날개가 먹게 되면 사람은 귀가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다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해외치에서 이제 여건이 잘 안 된다니까. 어젯밤 퇴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마을이야기에 나오더만. 마을이야기에 대해서. 마을이야기란 방송이 있어요? 네. 이런 거들 하니까. 서울. 서울. 서울에서 하더라고. 마을이야기를. 그거는 필통밖에 안 해. 아이티에서 하더라고. 아이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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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YTN인가 봐요. YTN? 아 YTN을 줄여서 IT라고 하셨는데. YTN은 뉴스만 하는데요. 오. 어머니 월요일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8. 긴 번이 와서 몰라. 어머니 월요일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8. 아니 84. 와. 이름을. 나이를 반톰하고. 88야. 80. 88. 네. 이거 안 들려. 그거 안 들려. 왜 그러셨어요? 아니 동료 어른들이 다. 조용한 게. 내 소리도 틀려. 조용한 게. 조용. 네. 쪽과 시끄러우면 안 들려. 그래요. 원래 그 저. 귀가 살짝 안 들리시면 시끄러운 소리를 못 들은다고 하대요. 시끄러워지면은. 그러면은. 검사를 합시다. 말 나왔는데. 그렇죠. 어. 어떻게 검사를 해요? 검사는 일단은. 문진 검사는 여기서 일단 먼저 시작을 하고. 문진 검사를 통해서 순서대로 이제. 네. 차량을. 이동해야 할게요. 얼마나 성가시고 안 듣긴지 찬찬히 물어보는 거인게. 아내들도 잘 봐보시오잉. 나는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 통화하기가 어렵다 하는 분. 여보세요? 어렵다 하면 거기다 동글뱅이 치세요. 저쪽에서 뭐라고 하는데 안 들린다. 여보세요. 저런 통화를. 소리가 잘 들린가 안 들린가 해보시오잉. 자 시. 어머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세요잉. 저요? 예. 스츠크프. 스츠크프. 아. 어머니는. 신체대근. 네. 신체대근. 백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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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대근. 어머니 좋으셔. 어머니. 나는 괴로워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왜 괴로우실까? 몰라요. 괴로우시고 그러면 약갖고 가지고 딴 거 내면 좀 더 나오고. 아. 귀가. 귀가 아무것도 없는데 귀 청소도 잘 한디 그래요? 네? 귀 청소도 잘하고 근데 막 귀에서 막 소리 들리고 그래? 아. 괴로워요. 귀에서? 내가 말할게요. 어머니 내 말이 들린가 보시오잉. 그 놈 참 피디 잘생겼네. 들려요? 네. 그 창의에. 그거를 한씩 좀 먹으면. 안 들려요. 그냥 안 들리시고. 안 들리고. 이 어머니는 안 들리고. 우리가. 엉뚱한 소리에는 더 못 들으시고 막. 수, 추, 푸, 크. 수, 추, 푸. 그러면 다시. 수, 추, 추, 푸. 입을 가리시면 안 들리네요. 그러니까. 우리 입을 가리시면 안 들리네요. 어머니도. 어머니도 내가 한 말 따라해보시오잉. 그 놈 피디 참 잘생겼네. 잘생겼네. 근데. 나는 얘가 이거를 할 때. 이해가 안 돼? 우리 어머니는 선택적으로 들리셔. 선택적으로. 난 들리신 거 같은데. 잘생겼네 애가 들렸다고. 엉뚱한 소리를 할게 못 들었는데. 들리긴. 들리긴 들리는데 내가 잘생겼다는 건 동의를 못 하겠다. 이거 보면. 네. 수, 추, 푸, 크. 이거 틀려요? 틀려요 이거는? 내가 뭐라고 없디요? 수, 추, 푸, 크. 추, 추, 푸, 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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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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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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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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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우리 매출 때는 검사를 받아야 돼. 매출 때 검사합시다. 청각사 양반들이 뽀짝 붙어서 자본자본 물어봤었고 검사 지대를 대갔구만. 손자들? 손자들 말하는 거. 그러면 지금 이 보일러 놔드리러 지금 벌써 갔거든요. 그래서 이 김피디하고 학생들은 보일러 놔러 갑니다. 그러면 지금이.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지. 보일러는 노인회장님 댁에 놔드린다요. 김피디가 좀 모시고 가서 같이 보일러에 놔드리고 있어요. 야, 김피디. 해철부리지 말고 자려이. 보일러 좀 잘 놔드려. 보일러 집이 저 노인회장님 댁이에요. 저 파란데. 안 갈게 좀 내가 못 갈 줄 아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노인회장님 댁인데 시방까지 연탄 보일러를 쓰셨다요. 방은 따신데 새복이면 꼭 있나서 갈아줘야 한 게 이것이 못할 짓이여. 불편해야지 그니. 내가 이것을 내 손으로 다 할 줄 아니까 일주일에 남의 손 하려면 못 써. 만화님 아랫목 지피니라고 참말로 욕 보셨어. 우리 보일러 고쳐주셔. 이 마크 하나만 타이트하게 좀 딱. 명. 장. 대한민국에 한 사람 있어. 진짜요? 왜요? 네. 이제 나옵니다. 명장 딱 이러고 나와요? 네. 인물 검색해서. 인물은 그다지 좋으신 건 아닌데? 그렇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섭외했네. 우리는 그냥 섭외했는데. 대한민국 한 명. 한 사람. 역시 PD님 짱. 저희 KBS가 이렇습니다. 섭외를 해도 이렇게. 여기 연탄 보일러가 30년 묵었단데이. 구경잔 해 볼게라. 와마 골동품도 열한 골동품이 없네이. 오매매 돌하는 갑디여. 이 상태로. 지금 이 상태가 어때요? 이 상태로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 막 철사로 그냥 대충 아버지님이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계속 세니까. 언제 부터 될지 모르는. 우리 학생들이 볼 때도 심각해. 저희도 한 30주 같이 다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철사가 만들면 처음 봤어요. 아, 이거 철사로? 이런 재질 자체를 처음 봤어요. 공부 오늘 확실히 하네? 확실히. 오늘이 첫 집인데 마수거리부터는 지대로 걸려버렸구먼. 그래도 명장도 잊고 옮게 한번 믿고 맺혀봅시다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일러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럼 뭐 노래 부르고 파트해? 매주랑 써야 돼서. 매주. 매주를 쓰면 어쩔까? 어머니는 끝나고 하자는데 왜 아버지는 자꾸 이렇게 딱. 아니, 노는 시간 있어선 안 되지. 뒤에서 이르는데. 매주라도 써야지. 잘해졌다. 진작 준비해 놓으셨구먼. 일꾼 있을 때 해야 돼. 그런 아줌들이 키운 놈이요. 겁나게 고습겄네. 매주 잡사 보세요. 이것이 맛있다고? 맛있죠.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방송을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이거 맛있잖아요 뭐가 안 맛있어요. 뭐가 맛있어 아무 말도 안 하구먼. 인스턴트로 입이 맛이 갔어. 인스턴트만 먹어가지고 이걸 맛없다 그러지. 여기에다가 이제 소금 넣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해야 이것이 맛있지. 아무 말도 안 해. 당 담글 땐 소금물을 해서 이제 이 매주를 담그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인형 식구들이 묵으려고 콩도 지일로 좋은 것으로 애쓴 게 조심조심 드시오잉. 아 떨치고 밀고. 매주 친다고 막 때려불면 안 돼야. 김 피디는 알지 건덕지도 여기 설기 있어야 된장이 맛난 배비여. 안 그러면 콩죽 돼야 보네. 아니 안 빠져요. 그러게. 아침에 5시 몇 번에 아침마다 치진하고 돼 있는 아저씨들 봐봐. 양크 힘 가라 먹고 뭐다. 아니 근데 어머니 내가 사투리를 잘 알아먹은데 이 어머니 말은 하나를 못 알아먹겠네. 저녁 5시 반이면 뭐다 피린 양반들이 뭐다 대민들 너무 장애가서 좋아지고 양크 먹고 막 그러고 하다가 선생님들도 그러려고 몰라. 나 5시 반만 알아먹겠는데. 아따 명장은 무엇이 달라도 겁나게 달라불구먼. 성가실 것 없이 저라고 자르시네. 노인 회장님이 연탄을 1500장이나 떼어 나갖고 그것이 아깝다고. 연탄이랑 지름을 이중으로 쓰게 하려고 저라고 욕붓나요. 뭔 남자가 저라고 궁둥이가 개볼까. 선생님이 보일러 끝나려면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여기요. 아주 멀었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게 보통 다른 집에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치하면 2시간 걸려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일러 그렇게 4, 5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4, 5시간이요? 망했다 망했다. 4시간이랬다.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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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김피디는 딱 자리 잡고. 매주나 지대로 맹글어봐. 열러가니까. 옆으로 때라고. 옆으로 때리고 뒤로 때리고. 옆으로 때라고 너무 때려. 너무 때려 때려요. 내가 건 왜 이렇게. 가만가만 때려야지. 가만가만 때려야 돼요? 가만가만 때려야 돼요? 가만가만 때려야지 이쪽으로 가면 넘어떼는 게 되게 때려. 이준덕이에요? 네. 여기 있어야 되네. 이 정도면 됐어요? 됐어. 됐어. 이제 김피디가 까불어 싸도 손은 또 야물지. 그는 매주 잘생겼다. 제가 만든 표시요. 요거 김피디 표 매주란 게 내년 내덕마을 장은 달큰하겄어. 아짐들 그제라이. 역시 남자야. 멋있죠? 와 소리가 들린다 들려. 아니 소리가 들려 보일러가. 응 응. 우와. 야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아버지 한 번 봐봐. 얼마나 깨끗이 잘해갔어. 잘해갔다는데. 너무 잘하셨네. 요랬던 거이 여러 크롬 바뀌었습니다. 걱정 싫어 죽거든 마. 명장님이 국가대표 보일러로 맹그러 갔단 게. 이제 연탄도 떼고 지름도 떼고 겁나게 따스겄어. 이것도 이것처럼 이렇게 좀 갈아주고 뭐 이러는 것이 필요해요? 없어요. 이런 거는? 이거는 기름만 부수면 돼요. 아 이건 기름만 부수면 돼요? 계속 줄 수 있어요. 기름 떨어지면 깜빡깜빡 그려요. 그러니까 기름 넣으면 되고. 그거 말고는 신경 쓰실 거 한 탱이도 없는 거예요? 한 탱이도 없어요. 좋지 않을 것도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 해방 되었어. 당신 해방 되었어 진짜로. 작동법? 이 위치에다가 컨트롤러 달아드렸어요. 컨트롤 종목을 다 박아가지고. 이거는 외출로 내면 자기가 보일러가 지금 꺼져 있는 상태예요. 안 돌아. 아 외출로 나버려면? 네 외출로 나버려면 불 안 들어오시잖아요. 안 돌아. 물력이. 그렇죠. 그렇죠. 추운 게 한 22도 정도로. 이거 점검이 뜨면 어떻게 해? 점검은 이제 여기 점검 에라 번호가 뜹니다. 이거는 이제 사장님들이 하실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는 못 했죠. 그때는 전화를 하셔야죠. 그래. 나주 공고에 전화하면 돼요? 나주 공고로 전화하셔도 제가 뭐 달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까 말 들어보니까 100% 쓰댕이래. 100% 다. 이게 녹슬지가 않는데 이제. 기름만 갈아 끼면 된대요. 쓰댕도 연탄 맞아버리면 나가요. 세상에 불만이 있어요. 아니. 좋다고 하면 그래요.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쓰댕이 돼요. 가스한테는 못 해봐. 딱 시행에 난치. 연탄가스한테는 못 해봐요. 네 못 해봐요. 이 상자 치면 차면은 꺼져 자동으로. 온도 더 이상 안 올래. 찬말로 좋네이. 야밤에 찬바람 쐬 일 없이 더 따숩게 금술 좋게 사셔요이.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드디어 이제 연탄 새벽에. 어머니가 발로 꾹꾹 찌르면 연탄 갈로 가실 일은 없겠네요. 근데 사람이 게을래죠.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가 먹을수록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럼 도로 뜯을까? 뜯을까? 뜯을까. 이제 설치했다고. 설치했다고 이제 배짱을 부르시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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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엎드려 3바퀴입니다. 여기 트럭에서 검사를.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어머니 아버지들 검사 받으시는 거예요? 네네 이쪽에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가 바깥소리가 안 들어가게 지금 방음실입니다? 네네 맞아요. 저도 한번 검사를 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아야 아버지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네네. 여기. 열하고 좋은 귀 검사 차는 나라에도 몇 대 없다 없다. 귀한 것이다. 근데 뭣이 더 귀여워? 거기서 노래가 나온 거. 응. 오른쪽에 뭐 소리가 나요. 더 작은 소리. 째깍 하는 소리. 눌렀어. 암 소리 안 나는데. 검사하니까 어떠셨어요? 소리가 들리는 게? 작은 소리도 본인이 잘 들었다고 느껴지세요? 저는 그렇게 느꼈죠. 어머니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십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소리가 과연 틀릴까 싶어요. 그렇죠. 너무 작은 소리라. 여기 보게 되면 약간 왼쪽 길이랑 오른쪽 길이랑 청력은 다 틀려요. 대신에 왼쪽 길에 높은 쪽 음이 조금 떨어졌어요. 아주 조금.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들은 대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나요?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내려가 있는데 무조건 다 내려가 있지는 않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 청력을 좋게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귀에 청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본인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어머니 검사 좀 잘해줘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앉아보세요. 매춘떡이 안 잊혀져서 따라오셨구먼. 제가 여기 귀에다가 뭘 덮어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소리가 날 거예요. 삐뚤 소리가 나는데 아까 보셨던 검정 그거를 눌렀다가 떼주시면 되는 거예요. 소리 난 대로 보답만 누르세요. 하나 눌렀다 떼주세요. 매춘떡이 잘하고 계신가. 검사실 들어가셨는데 안 잊혀진 것 같구먼. 이 말이요. 매춘떡은 어디하고 계신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누르는데 어머니는. 어머니는 지금 연세도 있고 귀도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얘가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말소리가 한 50에서 60. 그런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오른쪽으로는 어머니께서는 못 들어요. 왼쪽으로 듣는 건데 그것도 상당히 작게 듣고 있는 거예요. 검사는 잘하셨고 좀 기다리셨다가 다른 양반들 검사 다 끝나면 한꺼번에 양반이 발표를 해준대요. 조금만 가서 기다리시게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답답한 방안에서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나이 운전 처음 해버렸는데. 검사를 야다쁜이 받는다는데 왜 주고 계신가 했더니 백 선생이 잘 모시고 계셨었구먼. 4시까지 잠 안 자고. 아니 지금 염색을 하신 거예요? 네. 어제 4시까지. 언티녁에 했었단 게 언티녁에. 텔레비전 나온다고 지금 염색 하신 거예요? 네. 동네에서 최고 패셔니스트구먼요. 꽃무늬라 그런가 이런 거. 무제한이 화려하게 옷을 입으시구먼요. 옷도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나는 고운 옷을 좋아해. 그래요. 희벗들 한 것은 싫어. 저 좋은 놈도 있어. 저 좋은 놈 뭐 없으신 거죠? 저 좋은 놈 다 있어. 이 옷은 몇 번째로 좋은 옷이시나요? 나는 세 번째. 이왕 카메라 앞에 서실 거 첫 번째로 좋은 놈 입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네. 카메라 본다고 또 좋은 놈 차리고 왔다 갈까 봐서. 누가 또. 수수해왔어요. 야 이것이 지금 수수한 옷이에요. 하하하하. 참말로 이정실 없게 네 새끼 마이로 잘해준 게 어른들도 수월하셨다요. 평생에 다시 없는 귀검사께 끝까지 수고해 주시오이. 마음이 좀 가볍고 또 뭐 있으냐 내 귀가 이런 정도 된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들 깝깝실은 검사실에서 욕 벗었어. 그나 누가 됐을까 왕마 떨리네이. 어머니 아버지들 검사 8번 하신 결과 보청기에 가장 적합한 세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 보청기. 이 악마이 귀가 제일 안 좋네. 정순희 맥주떡. 김상용 아버님. 유였네 어머니. 그냥 찡긴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컴퓨터로 조정을 해가지고 또 이게 보청기를 하나 봐요. 귀가 조그마셔가지고. 보청기가 겁나게 과학적인 것이다요. 주파수 잘 맞춰서 찡게 들으신 게 이제부터 좋은 소리만 들으시오이. 오른쪽도. 봤다 그러면 잘 들리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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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라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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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되자마자 소리가 잘 들리려고. 요것이 안 들릴지 요것이 막 들리려고. 안 들려. 오른쪽이 잘 들려요? 내가 뭐라 한가 맞춰보세요잉?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불러. 뭐라겠어요 제가? 조청이 해갖고 내장 체벌단지 안 들린 게. 막 울고 그냥 빠져버리고. 뭘 하겠어요 제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고. 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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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네 잘했어 오베 오베 시상에 유재 아줌들이 더 좋아하시네 양. 처음에 좀 울리실 거예요 소리가 좀 한 2, 3주 정도 지나면은 차차 적응이 되기 시작돼서 이제 한 두 달 지나면은 완벽하게 이제 적응해서 잘 끼시고.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 뜨면 나하고 질러 좋겠어 내가 질러 생각하셨는데 내가. 아 어머니가 제일 가까우세요. 어머니가 뭔 떡이시죠? 사랑한 떡이요. 특별히 마을분들 소리가 잘 들리게 세팅을 좀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말 소리가 크게 나오네. 그래요 그거는 아니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 보이시죠 뭐라고 들으시고 보게. 내 소리도 잘 들리요. 지금 누가 얘기해요 지금. 네? 무슨 소리요. 저 우리 그 집도. 사람들도. 사람들도? 들리신갑네. 그러면 새 세상 만났으니까 자녀분하고 전화를 한번 해 봅시다. 해 봐 연락. 예예. 예 여기 이제 광주 KBS 필통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예예. 보청기를 해 드리는데. 네네. 근데 어머님이 말하자면 당첨이 되셨어요. 네. 이거 안 좋으셔서 그래서 지금 보청기를 끼셨고 지금 아드님한테 처음으로 지금 전화를 드립니다. 여보세요. 네요. 나다 잘 있냐? 네 잘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고상해가지고 잘해줬다. 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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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이제. 아니. 끊어 이제. 아니. 그렇기. 제가 잘하지 마세요. 저기. 저 너 진짜 나올까미. 한 달 만에 만나놔네. 뭐?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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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 아빠냐. 김수현 잘 들려요? 김수현 잘 들린다. 김수현 잘 들린다. 김수현 잘 들린다. 김수현 예. 김수현 잘 들린다. 김수현 잘 들린다. 아니 긴가민 나한테 직접 해주는 거 아니네? 재밌다, 지금. 전화하니까 훨씬 수월하시죠? 아니, 아드님. 네, 수월하시죠? 네, 전화하고 뭐 그냥 저희 집사람이 전화한 거 제 영원형으로 싸우는 줄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면 다 그렇게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드님 소리를 잘 들리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염려 마시고 통화하십시오. 네, 잘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보청기 이제 안경마이로 편하게 쓰시라고 민혁곳으로 딱 맞춰드립니다. 3D 부림던가 무엇인가. 야하튼 최신식 기계로 맹그러들이려고 서울까지 댕겨왔다니까라 우리가. 짜잔! 조합이지라잉. 자석 같은 사람들이 내 부모다. 생각하고 만든 필통 보보 프로젝트 보청기. 잘 듣고 싶은 것이 아짐 아재들 평생 소원이셨제라잉. 효자손보다 더 시원하게 듣기게 해줄거잉. 요 보청기요. 와, 맨배. 땅만대. 땅맞아. 이제 자석들하고 통화도 더 자주 오시고잉. 이쁘다 내 새끼. 사랑한다 내 새끼라고 말씀도 해주시오잉. 맘 따숩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냅시다잉. 제 waist에 뵙так도 해주시오잉. £§§§몇